2011년 새해 드디어! 뚱뚱한 대한민국을 홀쭉하게 만들 다이어트 특급 대장! 3분의 혁명, 3분의 기적! 아이집 바디 슬림업! 살 뺀다고 지방분의 주사, 지방급유, 수술 모두 싹 잊으십시오! 이제 딱 한 번에 3분, 3분, 3분만 해보십시오! 두드림과 회전을 동시에 무려 이룬 두 개의 돌기로 강력하게 두들기며 동시에 빛으로 파고드는 입체 회오리 방식! 평면이 아닌 뱃속 깊숙이! 지방층까지 강력 자극! 뛰어난 그립감! 손에 힘을 줄 필요 없이 알아서! 2단계 강도 조절로 원하는 만큼! 가장 빼기 힘든 뱃살! 지방이 몰린 허벅지! 펑퍼줌했던 엉덩이! 흉하게 늘어진 발동! 코끼리 다리 같던 종아리! 때리고, 치러짜고, 두드리고, 비툴고! 완전히 속속들이 제대로! 직접 임상시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분, 4주 만에! 복부 피아지방층 두께가 얇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5분, 4주 만에! 대퇴부 피아지방층!